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턴 엘라스트! 안녕하세요, 엘라스트입니다. 네, 저희 엘라스트가 12월 9일 용산하이파크몰 대형 콘텐츠 라이브에서 진행되는 큰소리 패스트에서 스페셜 무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 껌TV 채널과 뮤빗 어플에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고 저희 MC 원혁의 활약과 우리 엘라스트의 무대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모습의 엘라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12월 9일 오후 5시 진행되는 큰소리 패스트를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엘라스트였습니다. 둘, 셋! 리턴 엘라스트!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하세요! 바이 바이!